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 GM이 5개 공장을 폐쇄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만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잇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북미 구조조정의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M이 2009년 파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M은 내년 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공장 5개를 폐쇄하고 만 4천여 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내연기관 부문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축소해 5조 원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그 여력을 전기차, 미래자동차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메리바라 GM 회장은 자율주행차 등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동차 생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GM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가 한국GM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또 신규 자금을 투입해 신차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카오카잠 한국GM 사장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5년 동안 15개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것은 GM 글로벌에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차 산업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